여러분 대개 우리가 생활인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그냥 우리 옛말로 표현하면 뿌린대로 대개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뿌린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뿌리지 않았는데 거둘 수가 없거든요. 선거를 조작 안 했는데 선거 데이터가 조작된 선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근대인이 갖고 있는 사고의 중심에는 인과적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총선의 인과응보. 어제 여러분들 시간이 좀 저녁에 있어 가지고 요즘에 아르헨티나 관련 유튜브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는데 어제는 뭐 그런 정치 현안 있는 부분을 제쳐두고 아르헨티나의 풍광 이과수 폭포가 아르헨티나 쪽도 있더구먼요. 아주 아름답대요. 그런 부분을 한 제법 아르헨티나의 풍광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을 한 열 군데 골라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든 그런 프로그램을 쭉 봤거든요. 참 아름다운 나라하고 풍요로운 나라하고 넓은 나라 남미에서 두 번째 국가도구먼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파행을 걸어 가지고 40년대 50년대 지금은 다 고인이 된 사람들이죠. 조금만 더 시작합니다. 지금은 다 이제 고인이 된 그런 앞선 세대들 때문에 지금 국민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4명이 절대 빈곤수는 이하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저렇게 아름답고 천년자원도 리튬 같은 것도 굉장히 많더구먼요.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유럽계의 이민자 후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나라가 그렇게 어렵게 돼 가지고 참 조상들이 뿌린 대로 인과 음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쁜 체제에 열광하고 패론의 이름들 광신자들이 그렇게 늘어나 가지고 결국은 지금 와 가지고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저렇게 그냥 정치를 잘 못 해 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그냥 뭐죠 쓰레기통에 그냥 패대기를 할 수 있을까.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는 더 잘해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 인과 음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오늘 이제 문화일보의 톱뉴스가 문화일보가 톱뉴스를 다뤘으니까 조금 그래도 아주 악의적인 왜곡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최근 여론조사 판세 분석을 공개를 했네요. 국민의힘이 우세가 80군데에서 100군데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 110군데에서 130군데 경합지역이 24군데에서 64군데인 거죠. 경합지역을 전부 여러분들 이기게 되면 민주당이 200석이 넘는 겁니다. 경합지역에서 전부 지더라도 민주당이 110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합지역에서 여러분들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판세 분석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의미를 여러분들 두지 않더라도 오늘 문화일보의 톱뉴스에 나온 이런 판세 분석 21일 기준으로 판세 분석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는 경합지역이 24군데에서 64군데인데 경합지역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200석을 넘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4석 정도가 나오는 거죠. 거의 200석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조국당하고 이런 합치게 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고 탄핵 저지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경합지역의 64군데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4년간 제가 갖고 있는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바친 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60대에 들어서서 거의 모든 시간을 선거 공정성 규명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내 그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제가 확고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사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특정 정당 후보에게 모두 다 더해주는 방식으로 지난 10여 년간 계속되어온 겁니다. 가까운 예로 2020년도 4.15 총선에 서울권역에서는 대부분 선거구마다 만 표 이상 정도를 보너스페로 특정 정당 후보들이 다 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 동작을에 나경훈 후보하고 이수진 후보가 붙었을 때 이수진 후보의 만 2천 표가량의 표가 더해진 겁니다. 만 표 정도를 더해주면 경합지역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서울, 경기, 인천, 권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려고 하면 당일 투표에서 최소한 54%대요 여러분들 압승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당일 투표에서 52대 48로 여러분 승리한 지역구도 대부분 다 패배했습니다. 지상욱 후보라든지 나경훈 후보라든지 이런 데 후보들은 대부분 당일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52대 48. 52대 48로 가지고도 못 이기는 겁니다. 54% 내지 55% 정도 이겨야 그럼 55% 정도 이긴다는 이야기는 압승을 해야 당일 투표에서 압승을 해야 사전투표를 만져도 경합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지역이 거의 없을 겁니다. 강남 상구 6개를 2020년 4.15 총선에 챙겼는데 이번에 어려울 겁니다. 6석 가운데서도 어려울 겁니다. 그 정도 상황이 위중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4.15 총선을 가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4.15 총선 수준으로 만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강서구 정장 보궐선거 정도 만지게 되면 완전히 전 피하는 겁니다. 강남에도 여러분 6개 가운데 3개 정도밖에 여러분들 못 챙길 겁니다. 그러면 2020년 4.15 총선을 얼마 정도 조작했냐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평균 6.7% 여러분 더해 준 겁니다. 선거인 수가 이런 100명이면 6.7표 정도를 뭐죠?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얼마를 더해 줬냐 7.86%를 더해 준 겁니다. 4.15 총선이 6.7%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여러분들 7.86% 정도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한 만표 정도를 더해 주는 겁니다. 만표 정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만표가 2016년 총선에서는 한 5천표 3천표 정도 된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제가 정치평론가나 이런 걸 한 사람처럼 그냥 감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문과 출신이고 경제학을 했지만 젊은 날에 철두철명하게 계량 분석 숫자 분석을 하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손을 많이 놓고 글 쓰는 일을 했지만 그래도 젊은 날에 훈련 받은 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도움 제야 H님이나 제야 전문가들이나 제야 K님이나 이런 분들의 여러분들 분석 보고서를 다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의 200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경합지역에서 국힘인 이길 가능성이 낮습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실제 사전투표자가 몇 명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하기 때문에 그냥 넣고 싶은 저런 투표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내가 만드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본인들이 만든 선거 데이터는 다 정거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세 분석은 여론조사와 달리 아마 문화일보가 두 정당을 취재가 아마 이런 것을 얻었을 건데 경합지역 24군데에서 64군데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더불당이 차지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대략 만초 이상 정도를 보너스로 더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더해 주는 작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전투표자 수의 개수하고 투표관리관 도장의 개인 도장 날인입니다. 두 가지 모두 윤 대통령이 계시는 2년 동안 어떤 것도 관철시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사는 그냥 인과응보입니다. 로또 복근처럼 여러분들 출세를 갑자기 하는 사람들은 별로 감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바닥에 시작해 가지고 외부의 도움 없이 성실하게 인생을 개척해 온 사람들은 빼저리게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뿌린대로 거두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걸 바라지 않고 성실히 사는 겁니다. 뿌린대로 거두기 때문에. 오늘 이 문화일보에 여론조사가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